시민과 함께 달려온 30년 의왕이 새롭게 도약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에서 시민의 행복을 향해 갑니다 살아있는 생태도시 의왕 어디를 둘러보아도 자연이 있어 가슴이 탁 트입니다 도시에서 누리는 환경친화적인 삶 자연과 함께하는 푸른 도시 의왕에서는 어디에서나 도시숲을 만날 수 있고 철새들이 숨쉬는 왕송호수 백운호수 백운호수 그리고 바라산 자연휴양림 생태공간은 의왕을 더 푸르고 생기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백운밸리와 장안지구는 자연친화적 명품 주거공간으로 새로워지고 시민이 바라던 도시를 만들고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친환경 도시 의왕은 자연과 사람이 더 가까워지는 도시입니다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적인 발상 의왕의 경제가 새롭게 변화해갑니다 수도권의 중심에 있어 사통팔달 이어진 편리한 교통은 의왕을 기업하기 좋은 강소도시로 발전시켰습니다 경제거점 의왕테크노파크와 호일청년주택 그리고 인덕원 아이티밸리엔 기업과 청년이 모여들어 일자리가 많아지고 청년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의왕역 환승주차장을 초성하고 도깨비시장과 동네 곳곳, 골목상권엔 온기와 활기가 넘쳐납니다 인덕원과 동탄, 월곳과 판교간 복선전철이 확충되면 의왕의 경제에 더 큰 숨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사람중심 첨단자족도시 의왕이 지금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생활이 곧 문화가 되는 의왕은 언제든 도심 속 소풍을 즐길 수 있는 도시입니다 천년고찰 청계사와 백여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하우현 성당 철길에 낭만이 있는 레솔레파크에서 즐기는 레저와 문화예술의 기분 좋은 만남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아기자기한 축제에 이르기까지 고유의 테마를 문화로 승화시켜 특색있는 철도관광도시로 이어갑니다 곳곳에서 다양한 편의시설을 만나고 누구나 일상의 문화를 즐기는 가까운 행복 문화예술이 삶속에 숨쉬는 도시 행복이 넘치는 도시 바로 의왕입니다 의왕입니다 일상 가까이 만나는 따뜻한 손길 시민의 우산이 되어 마음을 나눕니다 어르신을 배려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내실 수 있도록 먼저 살피겠습니다 고유 걱정 없는 여성 친화도시 시민의 삶이 편안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도시를 향해 갑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으로 누구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놀거리를 더해갑니다 의왕 학습레일과 열린 도서관에서는 날마다 즐거운 공부가 삶의 지혜로 커갑니다 함께하는 시민자치도시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 의왕 시민 곁에 문화가 있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의 행복을 생각하는 의왕이 새롭게 도약합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의 도시를 만듭니다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 예방 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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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illon 간 sameuma 아멘